방탄소년단감. 대한민국의 대중교회에 즐기는 시간 방탄감! 방탄은 처음이지? 지난번 방탄은 어떻게 됐어요? 저 그때 트윙트 너무 재밌었어요. 비가 진짜 웃겼는데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오늘 주제가 방탄과 역할 첫 회를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네, 걸그룹은 세이프 했죠? 네, 일곱 번째 방탄 가야 기재는 바로 댄스로 알아보는 노래, 남자 가수 남자 가수의 열정입니다 기억에 남는 남자 가수들의 댄스가 있을까요? 방탄소년단이요! 저는 박남정 선배님의 어, 좋아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손 끝인기는 그래요, 뭐 많죠? 내가 싸는 그 집 와, 진짜요? 진짜 악매 아니에요? 난 진짜 그거밖에 생각 안 돼요 타임 이즈 오버 타임 이즈 오버 타임 이즈 오버 이번에는 대댄지로 오! 공평 대댄지 아닌데요? 뺀다 뺀다 너 뺀다 아, 샌드인데요? 샌드이잖아요 샌드 공평 대댄지 샌드 위 위 오, 됐다 이겼네 공평이 새로운 조합이다 경험하지 못한 조합인데 야, 잠깐만 야, 오씨야 야, 오 야, 야 야, 대박 야 멀찌 한 번 추워볼까요? 와, 진짜 진짜 보고 있는데, 진짜 눈 아프다 지민이 슈가 한 번 그럼 네, 그럼 오늘의 방찬가요 남자 가수 열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렛츠고! 준비됐어요, 여러분들? 준비됐어요 조퍼, 조퍼 알겠습니다 아, 진짜 슈퍼주니어 선배님, 쏘리 쏘리 오케이 아, 지금 아직 양이 앞에 없어요 아, 너무 말 말 말하시죠 아, 진짜 아, 진짜 지진하우 선배님의 하트 브레이커 아, 뭐야 아, 야 이 선배님 레인이죠? 왜 이렇게 말로? 너무 쉬운데? 나다 그냥 이거 우리 했던 거 하하하하 귤수 선배님 아닌데? 굉장히 잘 추운 건데 그러니까 귤수 선배님 말하더라고? 아니, 아니야 우리의 엠정오 무대 하공 보이고 자, 엘치오티 선배님의 뭔지 알겠는데 빰빰라맘 빰빰빰빰빰 어디서 오디션 좋아하는 거 아니야? 어, 맞아, 맞아 어, 노몰드림! 그래, 노몰드림! 아, 노할드림! 어떻게 좋아, 이 Californ! 아니야! 아! 엘치오티 선배님의 꿈!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 꿈이 있어 네가 맞추는 거야, 이건 엘치오티 선배님의 내 꿈을 맞춰줘 엘치오티 선배님의 분모 엘치오티 선배님의 야, 뭐가 힘들어? 야, 여기서, 여기서. 여기가 랩이 있잖아. 굴룸! 오, 그! 그럼 이제 물려줘. 어? 에이큐티엘 선배님! 전사용 후에! 전사용 후에! 네가 제목부터 싸움 해줄게. 맞아, 제목, 제목. 제목, 제목. 문완신이! 오! 임창윤상 설레임! 야! 챔피언 베스트! 싸이 선배님 챔피언! 야, 빨리 하라고! 이거 진짜 오랜만에 많이 불렀잖아, 이거. 무비? 파리? 파리, 파리. 모기, 모기. 홀, 홀, 홀. 오, 샌트. 아, 저 가수를 어떻게 설명하지? 야. 에스오어로 미쳐야 봐? 아, 박진호 선배님. 홀, 홀, 홀. 홀, 홀. 홀, 홀, 홀. 땄어. 아파. 정신 나갔어.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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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차린 선배님이, 홀, 홀. 나는 황말의 신승이다. 미트, 미트, 미트. 야, 진짜. 홀, 홀. 여보 오늘 좋은 거야? 날씨가 좋군요. 젠트맨. 레이디스 앤 젠트맨. 뭐지, 나 진짜 모르겠다. 빈선벨의 별이 빛내는 가맨. 빈선벨 파리. 랩몬스터 판타스틱. 아! 그 무슨 밤, 기분 좋은 날, 뭐지? 날이 좋은 날, 밤 뭐지? 이거, 이거, 이거. 별이 빛내수, 별이. 야, 빨리 가자, 빨리. 아, 이거 가슴 하자. 가슴 하자. 가슴 하자. 가슴 하자. 뭐야? 에너지 파. 야, 이거, 이거 모르냐? 저거 뭐야? 몰라, 몰라. 야, 몰라. 가슴이 아파서. 아, 소름이 다예요? MC1?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큰일이야. 오케이. 나, 야. 나. 큰일인 나. 미이, 나. 나, 나, 나. 나, 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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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아! 한글자씩 할게. 내가 나 나 그러면 11분 13초 너무 어려워 1,2,3 뱅뱅뱅 야 너무 쉽다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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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뱅뱅 뱅뱅뱅 나도 왔다 와 진짜 야 진짜 말도 안 된다 진짜 쉽다니까 아 이거 너무하네 야 이건 모르겠다 아니야 이거 동봉신규 선생님들 가수가 오 야 드라이브 다 출마 다 출마 아니에요 아니야 가수 다 출마 다 출마 뱅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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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거 너무 쉽다 진짜 너무 쉽잖아요 뱅뱅뱅 웅뱅 멜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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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칭 와.. 자 가사! 이야! 수영 선배님의 예 만세! 풍선!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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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디! 수영 선배님! 우와! 대한민국의 만세!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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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인다! 아린걸고 비기 그 손 들어라 반복된 것처럼 아! 아! 너무 쉬워! 아! 너무 쉬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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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와! 블라이프! 야! 너무한다! 진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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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아! 그! 아! 빅스 선배님의! 빅스 선배님의 그! 이거! 빅스 선배님의! 빅스 선배님! 빅스 선배님! 빅스 선배님! 빅스 선배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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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피! 피! 피가 난다! 야! 운 역! 운 역! 아니! 아니! 그게! 저기 운 역! 아니야! 그게 다 무거워 저거 뭐야! 아! 야! 처음에 이거야! 이거 막 이렇게 안무사리랑 하지 말고 담울맞지 이영나? 이영 선배님의 나쁜 사람 아닌데 나쁜 사람 아닌데 그렇지 나 다 줬어 이건 뭐 찍어서 설명해야 되냐? 레오 선배님 뱅뱅뱅뱅 하하하하하 오오오오오 중견 중견 차지 뱅뱅뱅 뱅뱅뱅뱅 진짜 모른다 다 해봐 다 해봐 다 해봐 마지막 쇼트 모르다 모르다 우리가 이기는 거야? 난 거기가 줄 것도 없어 줄 수가 없어 아 저런 면 차지 피스 자 3 2 1 스텝 여기서 막히면 대박이다 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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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 와 대박이다 이거 형! 에러를 표현하려 했잖아 아 이게 왜? 이겼다 네, 이렇게 아 정말 칼라팀의 에러 덕분에 저희가 에러 걸렸어 미쳤네요 저도 좀 빼줘요 진짜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한 팀이 아닌가 비트 선배님 에러하기 전까지 7분 때였다면서 7분 때였다면서 6분 동안에 그냥 삐니바디 요거 밖에 안 했다고 여러분 정의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오케이. 가볼게요. 진짜 너무하다. 정의 진짜 인간적으로 하면 안 되지. 내가 보는 거. 저 어디야, 들춰보세요. 이것도 하냐, 반냐에 따라서 기분이 달라요. 파리에서 일어나 보고 보고. 파리에서. 파리예요, 지금. 지금, 패션위크예요. 벌써.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차량입니다, 여러분. 기다려. 잘 말고 합시다. 알아요. 아는 사람. 혹시 반응을 맞지? 진짜 반응을 당행을 해야. 저는 반응을 하면 없을까? 혹시 하는 게 좋아요? 아니요?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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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다, 아쉽다. 야, 뽀뽀뽀. 야, 친구. 야, 살아. 두꺼만, 두꺼만. 안녕! 뻐 뻐 뻐 뻐 뻐 징궁! 다음에 만나요! 안녕!